오늘의 메인 이벤트 제28대 코로나 두주 한흥민 회장을 지난 12월 31일로 끝내신 우리 조숙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멀고도 먼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흥이라는 단체가 우리 동포들의 것이 아니고 개인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2년 전에 통합을 하고 지금 정기식 부대 정기재 회장님께서 마지막 종기를 찍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기재 회장님께서 출마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